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무던 밤 전문 웃지 않고 이런 처럼 생각에 풀려고 넌 날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노래 밤은 흐른 시원까지 넌 시원한 날 She's got a game of my soul 한 여름 밤 매일 뿐 한 여름 밤 매일 뿐 So sweet so sweet Yeah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난 똑같이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너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해 오죽구나 미약해라 애기 꺼내 제발 박아 워우 지가 진짜 바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늘 편안 없이 여전히 예쁜 해 던진 놈 다 만진단 말 왜 말 돌리는데 실력으로 된 건지 안되면 못하러 이 건지 밝게 지면 볼 너 생각 나로 비어 난 너 추억이 파워 센세 아련한 이야기는 꼭 있을 거야 I want to take me something 예전엔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just say I know 나 좋지 했나봐 내 손에 신경 쓰지 마 Cheers Come back 어느처럼 한여름밤 깔깔 Sunset Sunset Yeah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모두 참가 Hold up 알 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게 노래 흥얼커런 멜로디 시원한 밤콩기 잘 이름 들고 고쳐 쉰다 나면 골쳐 티어가는 티모습 찬스 속에 노래여자 그러다 본래 한 마리에 기곱하더니 칼로둔 불빛 아래 벗겨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참 행복의 색 오늘 새지고 있는 손가락 내 한여름밤에 꿈 깨고 싶지 않아 한여름밤에 꿈 바로 오늘 같은 물어 물어온 밤 잠을 잊지 않은 곳 우린 저를 살펴봐 그 날 뻔다 나의 집단에서 단체만 다 알아 울고 있는 우리 밤은 이제 날 시원한 날 시원한 비 시원한 비 시원한 비 다 남겨부터 해서 한여름밤 날까 한여름밤 날까 한여름밤 날까 두 번에 우린 맞춰 두 번씩 세 번씩 두 번씩 여름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너무 반가웠어 잘자 goodnight you have a cg 이런 너를 보고 이찬니 바랄게 없어 so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night you have a cg 이런 너를 안고 이찬니 바랄게 못했어 한여름밤에 꿈 한여름밤에 꿈 once so sweet so sweet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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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러셨을까요? 너무 놀러셨어 저희가 이 케미, 이 케미랑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전에 물어봤잖아요, 무슨 케미 보고 싶냐고. 그때 은근 많았더라고요, 케미랑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세트큐리가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랩을 하고 싶은데, 나미가 노래가 진짜 잘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뭐하지 했는데 한겨레 맘에 꿀, 꿀. 이거 처음에 꿈인 줄 알았어. 저도 이런 노래 팬들 앞에서 처음 하니까 좋아하면 죽겠어요. 저도 진짜 처음 하니까 진짜로 너무 떨렸어요. 떨렸어요, 진짜. 안메아, 아니야. 뭐하지? 뭐야, 아니야. 진짜로 어땠어요. 근데 다음에는 조금만 더 손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블랙핑크 좀 하고 싶어요. 오오오. 다 가랑 맨날 블랙핑크 노래방해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항상 연습할 때 블랙핑크 선배님 노래 많이 해요. 레드. 보여줘 보여줘. 다음 무대 때 할게요. 진짜 다음에 민주랑 같이 해야겠다. 랩. 민주랑 지윤이랑 같이 해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이번엔 이거 마지막 아니야? 우리 위상 이거? 그치? 다음이 그거. 맞아 맞아. 일단 이거 갈아입는데 이따가 다시 입을 거예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요? 그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진짜요? 다 했다. 다 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아까 둘이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 하나 둘 이렇게.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오늘 새지고 있는 손가락이. 넷. 한 여름밤에 꿈. 키고 싶지 않은. 한 여름밤에 꿀. 바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잠은 오지 않고. 행복처럼 생각해. 하나 둘 셋. 랩 잘한다. 랩. 랩. 랩 잘해줘. 잘해줘. 브레이. 브레이. 노래 잘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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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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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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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 이제 핫 무대에요. 핫걸. 핫걸 무대에요. 핫걸. 가짜다어. 입 안에 있는 브이바이. 안녕하세요. 오우. 学 deme邊. 버그에요. 하루가악. 랩. processo自己 이어яч cerebral. untersch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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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너무 빨라. 잠깐만. 왜 제가 나오니까. 숨이 계속 올라가지? 잠깐만 숨 좀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들도 잠깐 숨 쉴 타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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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주 저희 댄스를 보시고 심장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목소리 너무 컸다. 아니라고요? 또 저희가 버스터즈의 댄스는 머신으로서 오늘 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짱 좋았어요? 네. 멋있었어요? 짱 잘했어요? 네. 아 또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단둘이 진짜 완전 멋있는 춤을 보여준거라 저희도 준비를 완전 열심히 했단 말이죠. 비하인드 한번 썰로 풀어볼까요? 좋아요. 민지랑 둘이서 하자고 하고 나서 노래 고르는 게 3시간 걸렸죠? 맞아. 맞추는 건 사실 거의 한 20분? 10분? 그 정도면 끝났고 노래 부르는 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려웠어. 맞아. 세이라 언니가 이렇게 또 정신적이 정신적이 말고 공식적이 정신적이? 뭐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콘셉트는 또 처음인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때? 너무 사실 사실 진짜 비밀로 해주세요. 사실 완전 긴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진짜? 진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 우리 세이라 언니 심장 돌려내. 버츄. 근데 근데 점점 괜찮아지고 들려? 들릴까? 들려. 너무 빨리 뛰어. 진짜 너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진 않았거든요. 무대 올라오니까. 뭐 하는 거야.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릴까? 나는 이렇게 소리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세이라 언니 심장소리를. 그러면 민재 선배님. 아이돌 선배님. 민재 선배님. 긴장 안 하세요? 긴장 안 한다고 거짓말이죠? 저는 좋아합니다. 긴장한다고요? 네? 지금은요? 나? 긴장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 나 근데 사실 긴장해. 진짜 무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긴장 안 해보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거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좀 두근두근한다는 게 있잖아. 맞아 맞아. 그거인 것 같아요. 딱 그거에요. 나 이렇게 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숨어서 얘기할까? 어때? 여러분들은. 민지 보고 싶다. 세이라 보고 싶다. 소리지요? 나와야겠다. 나와야겠다. 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떨림을 없애고. 이따 우리 팬사 때 또 1대1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무대 때 떨림을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다. 여기서 연습을. 맞아 맞아. 아 또.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무슨 케미가 보고 싶으세요? 그래. 물어보자. 뭐 무슨 어떤 케미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케미. 누가 보고 싶어 멤버 중에. 다 보고 싶겠지만. 뭐. 골라보세요. 뭐. 오사카라. 오사카. 오사카즈? 오사카즈? 민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버츠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네. 이렇게 하는거 정면 아닌가? 맞아. 약간 조금 멋있었는데. 그런거죠? MC 민지. 나는 좀 사랑해볼게.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타카라. 지윤. 와주세요. 바이바이. 공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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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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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좋았죠? 좋았어요! 저는 이분이 제일 좋아했어요! 지은이랑 제가 이거 꼭 찍어줬으면 하는 포즈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찍어주세요! 아까 노래 중에서 나왔던 포즈인데 이것도 이것도! 어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우리 인사도 준비했잖아! 우리 인사도 준비했잖아! 시작! 저의 한계에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진짜 끝판왕이었어요! 이거 괜찮았어요! 다음에 또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무대! 그럼 이제 다음 무대! 갈까요? 좀 아깝지만 이거는 갈아입을게요! 빨리 빨리 치고 치고요! 아직 제발! 아직 제발 안 할 거예요! 아직 제발 안 할 거예요! 그럼요! 이제 다음 무대!